산타 바구니 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타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맛있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선물해도 되고 안에 소지품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 산타 상자 선물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색종이가 총 7장 필요해요 여기 옆면은 다른 색깔로 2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핑크색 산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핑크색은 총 5장 이렇게 해서 총 7장 필요해요 자 먼저 핑크색 말고 이걸로 다른 색깔로 여기 옆면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산타 옆면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턴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을 한번 접어 줍니다 그리고 한번 더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삼각형을 한번 더 접고 펼쳐서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여기 모서리 부분 삼각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여기 끝과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거를 똑같이 한 장 더 접으세요 자 산타 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산타 몸은 색깔을 위로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삼각형으로 접고 펴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가 여기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펴주세요 펴서 이 선이 여기 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펴서 펴서 이 선까지 이 선 이거를 한 장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고 그리고 다시 이 선까지 위로 향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선을 이 선만큼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옆면이랑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여기 모서리는 여기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타 몸이 만들어졌어요 산타 수염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뾰족하게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걸 먼저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수염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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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리니까 여기 연필 심이 연필이 보여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일단 먼저 여기 수염 있는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그냥 맘대로 그냥 이렇게 수염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려주고 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수염 모양처럼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대로 선 이런 선대로 접어주면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똑같이 한 장 더 접고 이렇게 두 장씩 접어야 돼요. 한 장 더 접으세요. 산타 머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반을 접고 펼쳐서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 선이 여기 이 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서 이거를 이 선대로 뒤로 접어주세요. 뒤로 접고 이 선이 여기 오게 여기 중심에만 표시 살짝 해주고 이 선이 여기 여기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이거를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중심 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중심 선에 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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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줍니다.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요렇게 삼각형 이 선이 여기 요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산타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하나 더 접고 더 접을게요 자 이제 이게 바닥만 한번 접어볼게요 바닥은 자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줍니다 펼쳐서 방석 접기를 해주면 돼요 반석 접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반석 접기를 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자 이제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장씩 모두 접고 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바닥 방석 접기 한 거를 풀칠을 해줄게요 여기 전체 전체 풀칠을 해주면 좀 튼튼하겠죠 자 풀칠을 해서 요렇게 놔두고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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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은 여기 여기 안에 펼쳐서 이 전체 삼각형을 펼칠을 해줍니다 펼칠 이렇게 하고 올게요 산타 할아버지 몸은 요거는 바닥에 이렇게 붙일 거라서 여기는 풀칠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풀칠을 해주고 수염도 이렇게 딱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만 풀칠만 해주세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안에도 풀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넣을 거라서 자 몸은 펼쳐서 이 부분 여기만 풀칠을 해주고 수염이 이렇게 딱 붙는 걸 원하시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렇게 자연스럽게 놔둬도 돼요 자 요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산타 얼굴 산타 얼굴은 여기 이 부분만 풀칠을 해줍니다 자 여기 안을 살짝 풀칠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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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겹쳐지는 이 부분 풀칠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접히는 부분 요렇게 풀칠을 해줘요 자 또 나머지 하나 더 이렇게 풀칠을 다 했어요 자 산타 얼굴이랑 몸을 한번 붙여 볼게요 여기에 요렇게 쏙 넣을 거에요 자 여기 안에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해서 여기에 쏙 넣어줘요 자 요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제 요렇게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요기 산타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어떻게 붙일 거냐면 자 어떻게 붙일 거냐면 이 바닥이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 옆면은 이렇게 요렇게 두 개 두 개 요렇게 요렇게 붙여서 요거를 이렇게 붙일 거에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한쪽으로 돌아가게끔 먼저 요거를 붙이고 붙여 볼까요 한번 자 어떻게 해야 쉽게 될지 자 이제 요 삼각형끼리 요 삼각형 요 삼각형끼리 일단 붙여주세요 자 튼튼하게 하려면 양쪽 다 붙이고 요 여기를 요 삼각형끼리 이렇게 자 모서리가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요게 딱 맞아야지 상자가 딱 나오겠죠 요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붙여줄게요 이거를 한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붙이고 여기랑 또 여기랑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거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면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풀칠을 방석 접기 한 바닥을 풀칠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줘요 해주고 이거를 딱 맞추어 자 네모에 맞추어서 붙여줍니다 여기 모서리를 모서리를 맞추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안에 넣고 붙이는 거는 저처럼 순서대로 안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순서대로 밑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면서 같이 붙여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안을 꽂고 눌러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산타 이렇게 눈을 꾸며주면 돼요 코랑 눈 자 한번 저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그냥 눈을 붙여줄게요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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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코는 이렇게 빨간색 색종이로 동그랗게 오려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동그랗게 오려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붙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상자에 많이 꺼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붙여주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안에 선물, 과자나 이런 거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로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산타 상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